인생은 계단과 같다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는거 한계단 정상에 오르니 배가 고프다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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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왕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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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 김치찌개 제육볶음 동태탕 아구리 아닌 아구탕 오늘의 메뉴 음 마이 조개찌개와 육종 반찬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구스란히 정갈하고 마치 로마시대의 왕이 된 느낌 음 마이 아삭아삭하니 맛있고 국물이 아기들 마음처럼 매우 맑고 음 고글보글 이 초롱초롱한 조기들의 눈빛 마이 아삭아삭하니 맛있어 마이 아삭아삭하니 맛있어 마이 아삭아삭하니 맛있어 나머지 pam 나머지 우유 흡족 여러분 또 다른 곳이onde 음~~ 이 유기농 보리차 음~~ 이 유기농 보리차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밥이 진값이라 그런가 마음속이 진해지는군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전혀 불을 잘라줍니다 기름을 넣는거같아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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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맛있어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조기축구에 못 가는데 조기찌개 지레 잘 먹었다 이 흰 맘마 이웃이 이유가 있어 한큰술 진지하게 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